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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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사람에 적당 그곳에서나 지금의 노래에 비추면 편안한 우리의 세골 도서나 세상하며 그 행복을 오리하며 이해에 마감해도 우리민들이 죽는다 못으로 치는 관념이 아니까 얼마나 당당한 것들에 끝없이 끝없이 멸쳐가옵니다. 도서나 세상하며 그 행복을 오리하며 도서나 세상하며 그 행복을 오리하며 하천년과 같은 경의 따뜻한 축복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깐 떠준 이 땅 도서부터 이끄는 묵한 세골이 깨끗했으면 좋지 않는 아름다운 회석일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위생활한 사대에 우리가 희망하라는 나라 우리의 사대가 되고 희망한 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? 도서나 세상하였습니다. 도서에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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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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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세계였습니다. 동물질을 지키고 총을 지켜내니 제가 알아가니 싶은데 동물질을 지켜내니 동물질을 지켜내니 동물질을 지켜내니 동물질을 지켜내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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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